전 시간 10번까지 했죠. 11번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11번 공주법상 관리비 등의 설명은 옳지 않은 것 틀린 지문 찾는 거네요. 틀린 지문 옳지 않는 것. 자 읽어보겠습니다.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 진흥홈 네트워크, 수선 유지비를 위한 용역 및 공사는 입지와 대표해서 사업자를 선정한다. 틀린 지문 되겠죠. 누가 하죠? 관리주체에서 하는 거죠. 관리주체에서 하는 거고요. 자 두번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예치 등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해서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고 그 증빙서를 보관해야 될 때 몇 년까지 5년까지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2번, 3번은 옳은 지문 되겠죠. 그래서 5년이 가로노키가 나왔던 문제죠. 5년. 저기 뒤에 가면 오늘 저 뒤에 퇴직금도 퇴직금 정상 관계 서류도 5년으로 되어 있죠. 5년 되겠습니다. 자 네번째 잡수입이란 생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수입을 뭐라 한다? 잡수입. 잡수입이죠. 잡수입이란 재활용품. 우리 아파트에 나오면 폐기물 많이 나오죠. 폐기물을 하면 분리하는 것들, 폐지 이런 것들. 이걸 매각 수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복리시설 이용, 헬스장 이용, 골프장 이용, 요가장 이용, GX로 문용, 여러가지 이용료에 대한 이런 부분을 뭐라 한다? 잡수입이란다. 아파트에 잡수입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돈은 현장 가시면 정말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잡수입 잘못 써가지고 어려운 당한 소정이 많아요. 법에 맞게끔, 잡수입의 법에 맞게끔, 관리규약에서 정하면 되거든요. 법에는 지금 없지만 관리규약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 돌아가시면 관리규약 잘 숙지하시고 잡수입 같은 경우 돈이기 때문에 규약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할 때, 고지선을 할 때는 개시해주고 개별 통보해줘야 되죠. 입주자에서 알려줘야 되죠. 그 트렌드 질문은 뭐예요? 입주자 대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리주체에서 하는 거죠. 사업자 선정원. 입주자 대표에서 하는 건 몇 개 어디 없죠. 하자 쪽, 장기선 충당금, 정기안전관리자. 그쪽에서 집행하고 관리주체에서 선정하고 관리주체에서 집행하는 거죠. 12번, 12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12번째 문제. 공조법상 공동주택관리주체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교통부 장관이 구축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이것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질문이 나오면, 중간시에 나오면 여러 번 쓰셔야 돼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어떤 거냐라고 하죠. 뭐가 있을까요? 관리비, 사용료, 적립금, 진단실시비용, 그 밖의 대등료. 뭐가 있을까요? 진단실시비용은 별도죠. 관리비는 주민자 공개하면서 K아파트에 다 올려야 되는 거고요. 사용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장기선 충당금 현재 얼마 있는지, 세대당 얼마 부과하고 있는지, 그 밖의 대등 정황사항을 어떻게 다 알려줘야 되죠. 진단실시비용은 별도죠. 13번 가겠습니다. 13번. 공주법상 관리주체가 입자 등을 대행해서 사용료로 받은 자에게 납부할 수 있는 항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짝지어진 것은 한번 보죠. 승강기에 소요된 정기료, 안전진단실시비용, 생활폐기물, 지역난방에 공동진단급환기, 관리용품 구입비, 가위교 사용한 정기료, 장기선 충당금, 인양기에 사용한 공동정기 사용료. 어떤 것이 있나요? 자, 세 가지가 있나요. 세 가지요. 승강기 유지에 대한 정기료, 공동정기료가 되겠죠. 생활폐기물, 그 다음에 지역난방,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률, 사용료죠. 기타 부분은 뭐예요? 이거는 구분해야 되고요. 구분해야 되고 나머지는 관리비 안에 있는 수선유지비가 되겠고요. 따로 부과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네요. 그럼 세 가지가 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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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이 사용료에 해당되겠네요. 사용료가 뭐냐? 이거 찾는 거죠. 자, 열네 번째 보겠습니다.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시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 관리비와 구분하래요. 어떤 것들을 관리비와 구분해야 되는 것들. 아까 구분 두 가지 있었나요? 구분? 두 가지 있었죠? 따로 부과하는 것 말고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 점검비용, 진단비용 뭐가 있었나요? 진단비용하고 장기선 충당이 두 가지네요. 4번에는 14번에는 4번이 되겠네요. 구분해야 되죠.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이건 사용료고요. 충당비하고 수선유지비죠. 점검비용도 일반 관리비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15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15번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는 것. 똑같이 나왔네요. 뭐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옛날에 다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죠? 따로 구분해야 하는 것. 전기선 충당금이 하고 안전진단 실시비용이죠. 실시비용. 하자원인이 사업체 외의자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죠. 자, 16번 보겠습니다. 16번. 관리비 산정, 월별 정산제 특징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아파트에 가면 관리비를 두 가지로 부과를 하고 있어요. 예산제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정산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제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12개월을 예를 들어서 1200만 원을 우리 아파트에서 부과한다고 하면 1년 동안 그럼 100만 원씩 부과하면 된 거죠. 일괄적이죠. 일괄적이니까 편하게 했죠, 굉장히. 그러다 보니 문제점이 뭐냐면 실제로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이 부과한다는 게 문제점이죠.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일괄적으로 똑같이 부과하다 보니까 지금은 정산제로 하죠, 정산제로. 쓴만큼 부과해라. 쓴만큼 부과하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쓴만큼 부과하는 게 정산하는 게 어렵죠. 복잡해지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매월 정액징수. 이건 어떤 거예요, 정액징수는. 정액징수는 예산제겠죠. 사용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나 물가변동의 정의에 용이하나 폐계처리가 간편하나 이것도 폐계처리가 간단한 건 예산제겠죠. 가격 부담이 이것도 예산제일 거고 정신상업 본점 파지였죠. 장애인 정산제로 하니까 그달 그달 매월 사용한 만큼 부과해야 되니까 인건위 전략이 가능하다. 어떤 게 맞겠어요? 어떤 게? 어떤 게 맞아요? 이거죠. 사용자 부담 원칙에 물가변동의 적응이 요기하고 전산이 복잡하죠. 그래서 ㄴ, ㄷ, ㄹ, ㄹ이,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산제를 하는 게 전에는 법이 하도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관리비가 왜 들쑥날쑥하냐 이런 민원이 많았죠. 그래서 법으로 예산제가 들어왔던 거고요. 예산제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부과하죠. 예산을 똑같이 일괄적으로 부과하다 보니까 돈이 더 많이 집행되고 덜 집행되는데 더 많이 부과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지금 다시 정산제로 하죠. 정산제로 쓴 만큼 부과하게끔 그래서 정산제로 지금 개념을 많이 잡고 있죠. 17번 17번 보겠습니다. 공주법상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중소해야 하는 것은 모두 고르셔. 관리비를 중소하는 것 모두 고르래요. 모두 자 어떤 것이 있나요. 관리비 관리비를 부과하는 것 장기인충산은 아니죠. 이건 사용료죠. 사용료죠. 얘도 사용료죠. 이거는 따로 부과. 별도로 부과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수선유지비하고 관리기구 사용료는 일반 관리비니까 수선유지비하고 니은하고 니을이 되겠네요. 니은하고 니을 장기인충산금은 관리비의 구분의 항목이고 생활수수료, 오물, 관리, 성장, 운영 등을 사용료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다. 그래서 수선유지비하고 관리비 사용료는 4번에 맞는 답이 되겠다. 17번은 4번 되겠네요. 18번 수선유지비 구성료에 옳지 않은 것 수선유지비 구성료기에요.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는 뭐에요. 장기선 충당이 제외됐던 부분들을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선 1번 보겠습니다. 장기선 계획에서 장기선 계획에서 제외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 용역 시에는 직영 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가 되겠죠. 냉난방 시설의 총소비, 소화기의 충력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비의 보수 비용 및 재방검사비가 뭐에요. 수선유지비가 되겠죠. 안전진단 실시비용 안전진단 실시비용이 뭐에요. 수선유지비 이거는 뭐에요. 아까 얘기했죠. 안전진단 실시비용이 뭐하고 따로 소유자가 내는 부분이잖아요. 그다음에 재난재해 등의 예방비용도 그 다음에 점검비용도 수선유지비에 들어갑니다.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안전진단 비용하고 장기선 충당금은 소유자가 내는 부분을 따로 별도로 부과하고 있죠. 구성내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장기선 충당금이 제외된 부분들 냉난방비의 청소비, 소화기 충력비, 시설에 대한 보수유지비, 재방검사비, 재난재해 등에 대한 비용 그 다음에 건축물의 안전점검 비용도 수선유지에 들어간다. 19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본명사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관리비공목이 아닌 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건 급탕비는 쓴 만큼 되겠죠. 위탁관리수수료는 임대니까 있나요? 없나요? 수선유지비는 아까 본 것처럼 일반관리비 마찬가지죠. 지능홈네트가 기소리도 사용되죠. 위탁수수료는 누가 해요? 임대사업자니까 위탁수수료 자체가 임대사업자잖아요. 그러면 부과할 필요가 없죠. 틀린 질문은 위탁관리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부과하지는 않죠. 임대사업자가 주는 경우가 있죠. 위탁관리업체에 그런 경우는 예외이지만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가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빠져있죠. 우리한테 이제 보시면 관리비를 비교 한번 해보면 공동주택법에서 이야기하는 10가지 항목하고 민간인의 주택의 특별법에 의해서 9가지죠. 뭐가 빠져있어요? 위탁수수료가 빠져있죠. 위탁수수료가 빠져있죠.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유지비, 수선유지비, 냉난방비, 청소비를 포함하죠. 그다음에 진흥, 홈런트, 설비, 유지비까지를 기본적으로 하지만 틀린 거 위탁수수료는 없죠. 임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아닌 것이 뭐예요? 위탁수수료 2번 되겠죠. 19번에 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자 이것도 좀 특이한 질문이에요. 공중법상 국가 또는 지방단체 단체가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직접 운영한다는 거죠. 그때 체납이 되었어요. 관리비가 그럴 때 국세 체납처분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증수할 수 있는 항목이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어떤 거예요? 어떤 거 20번에 어떤 거에요? 20번에 장기선 충당금하고 일반관리비는 어떻게 해요? 이 법에서 국세나 지방세에 따라서 하죠. 일단 주관식으로 한번 나올 거예요. 장기선 충당금하고 관리비는 어떻게 한다? 국가가 지방단체가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국세법 지방세법에 따라서 증수할 수 있다. 뭐가? 장기선 충당금하고 관리비는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먼저 가겠습니다. 관리비 등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관리비 등으로 옳지 않은 것 한번 보시죠.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 누수를 포함하죠. 두 세대 이상의 공동 사용에 제공되는 것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의 입주자에게 그 비용을 관리비가 따로 부과할 수 있죠. 인양기하고 같이 가죠. 관리주체는 장기선 충당금의 정립요율 및 상용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까지 공개를 해야 되죠.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장기선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 이용에 따로 부과할 수 있다. 따로 따로가 두 가지가 되겠죠. 네 번째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입주자 대표에게 지정하는 예금통장에 예치하여 관리하죠. 입주자 대표에게 지정하는 왜 그래요? 입주자 대표 회장이 회장이 되면 뭐가 나와요? 고유번호증이 나오죠. 사업자등록증이나 얘기해야죠. 고유번호증이 나오죠. 입주자 대표장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죠. 은행에서 그걸 얘기하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장이 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려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관리주체는 장기선 충당금 별도의 계좌로 해야죠. 관리비하고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 경우 어디까지 나와야 돼요? 이 경우 복수기관금이 나와야 되죠. 이 경우 관리선장 직인 외에 입주자 대표의 입주자 대표의 감사인감 어디가 안 나오네요. 감사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입주자 대표 회장이죠. 감사가 아니죠. 입주자 대표 회장이죠.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 대표 회장은 복수로 등록할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장이죠. 일반관리비통장하고 장기선 충당금 통장은 당연히 소장인으로 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장기선 충당금의 충당금 계정은 통장은 별도로 하되 누구하고 회장에 하고 등록을 할 수 있다. 의무 사항이 비의무 사항이죠. 여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나오네요. 자 22번 가겠습니다. 22번 마지막 주관식 문제겠네요. 22번 공동주택관리법명상 관리비 및 회계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관리비하고 회계까지 갔어요.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의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두 번째 관리주택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문의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 누구로부터 관리의 책임을 누구로부터 걷어요? 사용자로부터 증수한다. 사용자로부터 증수해야 되나요? 누구로부터 하죠? 소유자로부터 증수해야 되겠죠. 세 번째 관리주택은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두 세대 이상의 공동 사용에 제공되는 경우 직접 보수하고 해당의 입자 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인양기하고 공동시설 사용료하고 네 번째 관리주택은 주민공동시설의 인양기 나오네요. 인양기 따로 부과한다. 라고 나와 있죠. 다섯 번째 지방자치단체인 관리주택이 관리하는 경우 뭐를? 두 가지죠. 체납된 경우에는 장기선 충당금 하고 관리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 세법에 따라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죠. 여기에 관리비하고 장기선 충당금이 있었죠. 흐트린 지문은 22번은 몇 번이 되겠네요. 사용자가 아니고 소유자가 되겠죠. 소유자한테 징수해야 되는 거고요. 자 23번 이제 마지막 문제 되겠네요. 23번 보겠습니다. 자 23번 공제법상 관리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옳은 것으로 짝지어 주세요. 라고 옳은 지문을 찾는 거네요. 관리비 등을 입자 등에 부과 관리 비 등을 입자 등에 부과한 관리주체는 그 명세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실에 공개해야 된다. 다만 뭐는 잡수입을 해야 되지 않으면 이건 틀린 점입니다. 다 해야 되죠. 잡수입도 해야 됩니다. 틀린 점이 되겠네요. 자 두번째 관리주체하고 보수를 요하는 시설 누수를 포함해서 두 세대 이상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포수하고 당의 입자 등에 급여는 따로 부과 이건 맞는 지문 같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 관리주체하는 관리비 등을 입자 대표 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할 관리하되 장기선 중단금 관리비 등을 따로 해야 되죠. 별도로 해야 되죠. 예치한 게 아니라 같이 예치하면 안 돼요. 이것도 틀린 지문 같네요. 맞는 지문이고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네번째 남방비는 남방급탕 소요원가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이며 급탕비는 급탕용 의류대 수선유지비는 냉남방급탕 냉남방급탕 청소 소화기 충량 등 보수 재방검사비 이것도 맞는 지문이네요. 그러면 니근 리을 미음이 되었네요. 니은 리을 미음 몇 번이네요. 니은하고 미음만 있네요. 그러면 4번이 되나요. 4번 하나 더 있었으면 리을까지 가겠죠. 리을 하나 더 있었으면 리을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니은 리을 미음이 맞는 지문이고 우리 여기서는 니은 미음만 해당되겠네요. 입수 한번까지 주관식 문제를 풀어봤고요. 정리를 하자 보면 구분해야 될 부분들 관리비하고 사용료하고 수수료 사용료하고 구분되는 것 그 다음에 따로 부과하는 것 그 다음에 구분해야 될 것 장기선 충당금하고 진단비용은 따로 구분해야 될 것 이 세 가지를 네 가지를 구분해 주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구요. 자 112페이지 주관식 주관식 진행하겠습니다. 주관식 112페이지 주관식 자 공주법상 관리주의 해계감사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숫자를 쓰시오 자 300세대 이상이에요. 300세대 이상은 해계처리 기준에 따라 해계감사를 외부 해계감사에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죠. 공동주택관리주체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와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사인은 해계감사를 매년 몇 회요? 매년 몇 회 이상 받아야 하며 다만 다만 해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조건이 있죠. 해당 공동주의 입주자 등에 몇 분의 몇? 3분의 2에요. 3분의 2 써보셔야 돼요. 3분의 2 이걸 쓰셔야 돼요. 한번 써보셔야 돼요. 3분의 2 못쓰는 경우 있어요. 시험장 가면 3분의 2 설명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죠. 1년에 매년 한번 받으셔야죠. 한번 받으셔야 됩니다. 한번 한번 받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어떤 걸 해야 돼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주체는 매 해계년도 9월달 안에 9개월 안에 한 번은 받으셔야 되는데 뭘 받아요? 이 4가지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공동주택관리주체는 매 해계년도 종료 9월달까지 9월달 2년에 보통 보면 해계를 결산보고 2월달에 결산보죠. 2월달에 2월달 결산보입니다. 2월달 결산보죠. 지금 감사를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이 결산을 전년도 전년도 2021년도 해계를 2월달 지난달까지 다 봤죠. 다 보고 나서 2월달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이거를 9월달까지 9월 7개월 안에 다 봐야 돼요. 7개월 안에 7개월 안에 그래서 9월달까지 감사를 종료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 감사인은 제출을 해야 되고요. 어떤 걸 봅니까?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인형처분계산서 이 4가지를 보죠. 이것이 해계감사의 큰 틀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300세 이상은 매년 일해 봐야 되고요. 언제까지? 9월달까지 9개월 이내에 다 받아야 되고요. 뭐를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인형처분계산서 또는 결성금계산서 그다음에 주석 전에 현금 흐름표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없어졌고요. 주석 이렇게 봐야 되죠. 사용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용료 다시 한번 기억 한번 해보시죠. 전시원에 풀었는데 관리주체는 입자 등이 납부하는 다음에 사용료 등을 입자 등을 대행해서 그 사용료를 받는 자에게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죠. 그게 몇 가지? 9가지가 되겠죠. 전기료 전기료 중에서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수도료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사용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가스 사용료 그다음에 뭐예요? 지역난방의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다섯 번째 정화조 오물 수수료 정화조 오물 수수료 여섯 번째 생활 폐기물 수수료 일곱 번째 공동주택단지 안에 전체적인 보험료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보험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직원들이 관리하다가 관리하다가 어떤 사고로 아까 세대 들어갔는데 파손하는 경우가 생기죠. 2차적인 피해 생길 수 이때 보험료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데 이 보험료 얘기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 입차 대표 운영비 아홉 번째 성관리 운영비 아홉 가지가 뭐다? 사용료다. 라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일반 관리비하고 부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문제풀이가 쉽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공조법상 관리비 등 공개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래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뭐가 더 갈까요? 관리비 등을 입자 등에 부과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명세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두 군데죠. 동별 게시판까지 또 하나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까지 하셔야 되죠. 모두 모두 관리비 말고 모두 잡수입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잡수입이라는 단어가 나와있죠. 잡수입 잡수입 잡수입까지 해야죠. 세 군데 해야 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 관리 정보 게시판 시스템까지 하셔야 되죠. 네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공중법상 관리비 등에 예치하는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관리비 등을 관리비 등을 보과시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땡땡땡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 관리하여 한다. 이 경우 계좌는 관리사무소장 직인하고 입주자대표회 회장의 뭐를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입주자대표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구요. 장성충당권 별도로 계좌를 만들어서 하고 이때 관리사무소장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의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다섯번째 문제를 여기 보면 인감이라고 인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인감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통상적인 인감 얘기하는 거 우리가 주민센터에 신관에 그런 인감이 아니고 아파트에 입주자대표회 도장이 따로 있어요. 그거를 인감으로 하고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다섯번째 수선유지비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냉난방설비의 청소비 그 다음에 가로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비례의 보수유지비 및 재방검사비죠. 여기 들어갈 게 뭐예요? 소화기 소화기 뭐예요? 중략비 그 다음에 건축물의 안전진단비예요. 점검 비용이에요. 뭐예요? 안전진단 실시비용이에요. 안전점검 비용이에요. 그거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와 뭐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까지도 뭐한다. 수선유지부로 가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있죠. 또 하나 장기선 충당 장기선 계획서에 제외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수 용역에는 용역 공사 금액 지경시선 자체 인건비도 수선유지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관리비 등의 공개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의미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몇 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비를 법이 바뀌었죠. 내역 공개를 해야 됩니다. 내역 공개해야 돼요. 2년 전에 법이 바뀌었죠. 몇 세대죠? 150세대? 아니요. 300세대 아니에요. 의무관리 아니니까 그 이야기했죠. 150세대 이야기했죠. 그러면 뭐예요? 100세대겠죠. 100세대인 경우에도 관리인이 관리인이 뭐해야 돼요? 주민들한테 관리사무소장은 법적 주택관리사가 없지만 관리인은 뭐예요? 직검법에 따라서 해야 되죠. 그래서 10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100세대인 건물에는 해야 됩니다. 뭐를? 관리비를 공개를 해야 되죠. 자 이거 하나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전환 주택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추가로 들어왔죠. 의무관리 우리가 의무관리 아닌데 이제 전환하겠다는 거죠. 주민 동의받아서 전환하겠다는 거죠. 3분의 동의받아서 의무관리하겠다는 그때 이제 절차를 한번 보죠. 전환 신고입니다. 신고인 의무는 누가예요? 신고인 의무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서 전환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해야죠. 관리인은 대통령의 정의에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안 한다라고 하면 주민의 관리인이 하지 않게 입주민의 10분의 1 10분의 1 주간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10분의 1 10분의 1 이상이 영서해서 신고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신고는 30일 안에 해야 되죠. 30일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 됩니다. 이것까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뭐해야 돼요? 관리방법은 입주자 대표 구성해야죠. 관리규약 신고도 당연히 해야 되고 전환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수리된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3개월 안에 입주자 대표회를 구성해야 하고요. 그 신고가 끝난 또 3개월 이내에 주택관리업자 관리 방법도 결정해야 됩니다. 3개월이란 표현이 나왔어요. 3개월 이내에 뭐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관리규약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구성하고 방법도 결정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주간시 대비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업자 선정이죠. 업자 선정은 대표 입주자 대표 구성 신고가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6개월 안에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관리규약 제정입니다. 관리규약 제정은 뭐예요? 제한은 관리인이 제한하죠. 입주자 대표 최초의 입주자 대표 구성이 없으니까 관리인이 제한하고 전체 입주자의 가반수 서면으로 확정시켜 그리고 관리인은 신고해야 됩니다. 까지 여러분께서 이걸 살펴보셔야 돼요. 의무관리 대상 공동체 전환 사항이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7번 문제 갑니다. 7번 자 공주법상 관리비 등에 대한 공개 가능 설명이다. 가라앤터 갈 용어를 쓰시오. 용어를 쓰시오. 공주법상 공동주택의 무엇은 다음 각오의 관리 등을 정보 시스템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까지 공개를 해야 된대요. 어떤 것들 아까 관리비 10가지 항목이 있죠? 관리비 10가지 항목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장기선 충당금 있죠? 장기선 충당금 하고 있죠? 관리인이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사용료까지 사용료하고 잡수익까지를 K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다가 뭐 해야 된다. 등록해야 된다. 이거 자동으로 다 돼요. 현장 가시면 여러분들 걱정하실 거 없어요. 다 이어서 지금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에 다운받는 거 그대로 다 입력하기 때문에 법상으로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데 현장 가면 굉장히 쉬워요. 재무제 폐허 자체를 전산으로 다 처리하기 때문에 그거 다 다운받아가지고 첨부 파일 올리시면 다 돼요. 이게 그 내용이에요. 여기 다 이게 들어가 있죠. 이 내용들이 사용료 관리비 장기정충당금 그 다음에 잡수익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그냥 K아파트에 올려주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법으로는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거를 이제 실제로 갈라가면 어렵지 않다. 그냥 첨부 파일 회계 처리한 거 그대로 K아파트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시면서 관리사무소장이 현장 갈 때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다 매뉴얼이 있어서 매뉴얼들 하시면 거기서 다 이뤄지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현장에 어쨌든 여러분들 1차 합격하시고 2차까지 합격하시면 현장에 이런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자 관리비 한 번 다시 한 번 체크를 한 번 해드리고요. 일반 관리비부터 10가지 있었고요. 9분 그죠? 기억나시죠? 전 시간에 그 다음에 대통령은 9가지 기억나시죠? 이거를 다 전산으로 다 해가지고 이거를 모든 것들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관리비 고지서로 보내주죠. 그리고 그 고지서를 게시판에 동별, 카페, 게시판, 공동주택정보시스템까지 다 올리죠.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그러니까 관리비 예측하는 사항이냐 관리비 예측하면 누가 나와요? 소유자가 나와야 돼요. 소유자가 나와야 되죠. 8번 보시면 공동주택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뭐야? 어디의 부분에 어디 부분에 운영에 대한 필요는 경비이죠. 관리비 예측은 공용 부분이죠. 그 다음에 소유자 나왔죠. 소유자가 관리비 사용료 및 모든 민업할 때는 반환해야죠. 뭐 하나가 뭐죠? 소유자는 뭐예요? 장기동 충당금입니다. 장기동 충당금 자 공용 부분에 대해서 장기동 충당금 또 하나 보죠. 또 하나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가방에서 입주할 때까지 그죠? 입주 예정자와 관리 계열 체결하면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죠. 누가 입주 예정자 소유자죠. 소유자 관리비 예측에는 징수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관리 대통령용으로 정한다라고 과지로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9번 보겠습니다. 9번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공주법상 국가 또는 지방단체 단체가 관리 주체인 경우에는 체납을 할 수 있죠? 어떻게? 국가나 지방 세법에 따라서 할 수 있죠? 뭐를? 관리비하고 뭐예요? 장기동 충당금이죠. 장기동 충당금 관리비죠. 두 가지는 어떻게 한다? 국가가 지방단체가 관리 주체 된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 따라서 국세법이나 지방세법에 따라서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공주법상 회계 감소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에 들어갈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제로 용어와 숫자를 순서제로 쓰시오.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다음 어느 경우에 가로에 회계 감소를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의 회계 감소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입자 등이 몇 분이 연세를 때 요구한 경우 의결한 경우 어떤 경우예요? 300세대 이상 미만인 경우죠. 300세대 미만인 경우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인이죠. 감사인이 300세대 미만인 감사인한테 받는데 10분의 1을 할 때는 받아야 되죠. 10분의 6 우리 받읍시다. 의결해서 받읍시다 할 때는 받아야죠. 그때 비용이 발생되는 거죠. 자 300세대 이상인 미만인 경우 이상인 경우에는 안 받고 싶죠. 안 받고 싶을 때 거꾸로 하면 되죠. 1년에 안 받으면 받아야 되는데 3분의 1을 받자 왜? 관리비 안 낼려고 이 두 가지 요건을 비교를 한번 하셔야 돼요. 300세대 이상인데 관리비를 내기 싫지 해계감사료를 내고 싶지 않아. 왜? 우리 관리주치회에서 관리사무소 회계 담당자가 회계처리를 잘하고 있고 우리 대표님하고 예산을 잘 집행하고 있으니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조건이 3분의 2대 이상 서민동의를 받는 경우 하나고요. 그렇지만 300세대 이상인 법에는 받으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꼭 받고 싶어 라고 하면 연서해서 요구하면 연서해서 의결로 가능하다는 이때 뭐가요? 회계감사비가 주민들한테 부과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이 나온 거죠. 자 11번 보겠습니다. 12번 다음에 대한 공동주택법에서 용어를 쓰시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업주체가 사업주의 입주 예정자에 가만히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와 체결한 관리계약에 의해서 증수할 수 있는 금액이 뭐예요? 관리비 예치금이죠. 관리비 예치금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써주셔야 돼요. 관리비 예치금 한번 써보셔야 돼요. 관리비 예치금 눈으로 보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반드시 써보셔야 됩니다. 관리비 예치금 관리비 시험장에서 못 써요. 반드시 연습하셔야 됩니다. 써보셔야 돼요. 3분의 2, 10분의 1 써보셔야 됩니다. 자 12번 자 사용료에 대한 거네요. 사용료에 대한 눈에 보여야 돼요. 사용료 전기료, 수두룩, 가스 사용료 뭐예요? 지역난방인 그 다음에 정화조, 오물수수료 임차인 대표 임대사업자에 대한 거네 임차인 운영비 또 하나는 뭐죠? 생활폐기수수료가 있나요? 생활폐기수수료 자 그러네요. 자 사용료 어디 민특법에 민간인대특별법에 관한 사용료는 다 7가지 라고 보시면 되죠. 자 추가로 또 있죠 추가로 자 이거는 이제 공동주택관리에서 있는 거죠. 민특법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이 낙하지만 보험료 입주자 대표인용비 성과관리 이거 빠지고 남은이 다 똑같다 라고 보시면 사용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지역난방 난방비 금탕비 정화조 오물수수료 폐기물 임차인 경비 공동주택관리법은 보험료 운영비 운영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왜 빠졌을까요 여기서 임대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내는 거죠 보험료 자체를 그렇죠 마찬가지로 임차인 대표도 마찬가지로 성과를 안 할 거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이 법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 임차인 대표의 법으로 강제했으니까 이것도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법으로는 보완이 안 됐어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13번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명서관 관리비 사용료에 관한 설명에 들어갈 가로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뭐는 산정징수관리비와 사용료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해야 되고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2번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에는 뭐뭐에게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등의 선정을 위하여 의뢰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임대사업자하고 시장군수무청장에게 임차인 대표는 따로 공인회계사에 의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임대사업자는 산정 징수 관리비 사용료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증명서류와 함께 보관하면서 임차인 대표가 열람할 수 있게 공인회계사에 따로 의뢰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주관식 마지막 14번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죠 300세대 이상은 뭐해야 된다 9개월 안에 9개월 이내에 뭐해야 되죠 감사 해계감사 보아둬야 되는데 어떤 것들 재무상태표 운영상가표 이익인형처분계산사 하고 또 하나 주석이죠 주석 주석을 받으셔야 된다 4가지에 대해서 받으셔야 되죠 자 하나 더 보죠 해계감사인은 해계감사 완료가 됐는데 1개월 이내 자 이거를 이거를 다 했어요 언제 결산문고를 2021년도 결산문고 2월달 결산문고죠 그 다음 년도 2월달 결산문고를 9개월 이내에 감사를 하죠 그 결과를 이걸 본 결과를 감사인은 감사인은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어다가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되고요 시스템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까지 공개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관리비에 대해서 주관식하고 객관식 다 풀어보았고요 구분하는 문제 사용료와 관리비에 구분하는 문제 그 다음에 따로 부과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학습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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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